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각각 은사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새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미러클 크리스마스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러클 크리스마스는 국내외 8개국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는 그러한 행사인데요 우리도 어김없이 많은 성두님들이 헌신하고 계십니다 어느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데 매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러클 크리스마스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 이러한 질문입니다 어느 찬양 사역자는 이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비쳐있는 세상이라는 것은 이 그리 공평한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해외에 나간 많은 나라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나가서 느끼는 것은 아 우리나라가 참 잘 살고 있구나 아 이런 복된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참으로 감사하구나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받은 나라에 태어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태어나다 보니까 이런 복받은 나라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받은 나라에서 태어난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가난한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들은 과연 공평한 세상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들은 아낌없이 그러한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나라에 태어난 아이들은 하루 끼니를 먹기 위해서 힘든 노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건강하게 태어나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 그러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과연 공평한 세상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이런 것들로 고민하고 있을 때 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게 만든 이유는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흐름, 흘러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과연 이 흘러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며칠 전에 와이프와 북한산 둘레길을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르막길이 있었는데요 한참 헉헉대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옆에 바로 보니까 계곡에 물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물이 얼마나 깨끗했던지요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작은 폭포가 나왔는데요 그곳의 수심이 꽤 깊은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닥까지, 바닥에 있는 돌까지 훤히 들여다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길을 걷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 웅덩이에 갇혀있는 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물은 바위에 갇혀가지고 흐르지 못하는 물이었는데요 그곳에는 이끼가 잔뜩 끼어 있고 그리고 또 하얀 거품 같은 것들이 물에 떠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놈에 봐서도 아, 그 물은 죽은 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물은 어떻게 이 계곡에 흐르는 깨끗한 물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또 물에 고여있는 물은 왜 썩어져 있었던 것일까요?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깨끗한 물, 더러운 물 이렇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끊임없이 흘러갔을 때 물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깨끗한 물은 많은 생명들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물 속에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좋은 이웃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해마다 황사와 미세먼지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올 때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곤욕들을 치러야지 되는데요 특히 이 공기가 흘러가지 않고 정체되어 있을 때 어김없이 황사와 미세먼지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이 불고 또 비가 내리고 나면 그 다음 날은 아주 깨끗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흐름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흘러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잘 살펴보면 몇 가지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작은 것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높은 것에 있는 것이 낮은 것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또 강한 것이 약한 것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불공평한 세상을 만드신 것은 이 흐름을 통해서 이러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이 잘 흘러가야 합니다 돈이 이곳저곳으로 잘 흘러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경기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흘러가는 것이 멈춰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멈춰져서 우리 주머니 속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경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불경기가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가 흘러가지 않고 머무르면 어떻게 될까요? 미세먼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또 스모그가 생기게 되면서 우리들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게 되면 이러한 미세먼지는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버렸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 흘러가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그 안에서 경쟁만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경쟁을 통해서 서로 옆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높고 올라갈 수 있는가? 이것을 꿈꾸며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창조 질서를 마음에 새기면서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나눠주고 베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서 끊임없이 흘려보낼 때 그 속에서 사랑이 싹 튀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는 자세옷을 입고 매일 호화롭게 지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세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당시 자세옷을 입고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왕 또는 그의 권력의 거금가는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세옷을 입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부자는 그냥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막대한 권력도 가지고 있었던 큰 부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을에는 거지 나사로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 보곤 16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성경 말씀만 살펴봐도 그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 날 이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길에서 객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이 부자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이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성경은 그가 왜 음부에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러한 고통을 받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성경은 나사로가 부자가 왜 음부에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괴로움을 받았으니 너는 이곳에서 괴로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 것에 대한 책망을 듣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은 나누고 베풀고 성김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고 성김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나눠주고 베풀고 성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성교하는 교회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많은 성김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몽골 사역도 감당하게 되었고요 또 러브앤엑츠 또 지금 한참 진행 중인 미러클 크리스마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이러한 성김을 통해서 크리스도의 향기가 세계 곳곳에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자와 같이 많은 가진 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만이 이러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허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유독 칭찬하셨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예물을 올려드렸길래 하나님께서 이처럼 축복해 주셨던 것일까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42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 과부는 성전에 와서 두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헌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고드란트는 오늘날 화폐 단위로 환산해 본다면 약 천원 정도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천원이라는 헌금 그렇게 큰 헌금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그 천원을 헌금했던 과부가 너무나도 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칭찬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왜 그렇게 칭찬을 하셨던 것일까요?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두랩돈 그것은 단지 천원의 화폐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두랩돈은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헌금하면서 이 과부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헌금하게 되면 지금 당장 먹을 음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헌금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은 이 금액이 얼마만큼 크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돈을 헌금했느냐 이것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보고 나눠주고 베풀고 성김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시돈에 속하여 있는 사르밭으로 가라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중해서 엘리야가 사르밭에 갔을 때 거기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너무나도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며칠을 굳고 나서 이제 한 움큼의 그 밀가루를 떡으로 구워서 아들과 함께 나눠먹고 죽으려고 결심했던 이 그러한 과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는 그 가부에게 가서 그 한 움큼의 밀가루로 만든 떡을 나에게 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열한기상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이제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배고픔의 그 시장끼를 약간이라도 달래고 이제는 죽으려고 결심했던 과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그 떡마저 나에게 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심지 않는데 거둘 수 있을까요?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린다 할지라도 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씨앗을 심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씨앗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물질의 씨앗도 심으시고 헌신의 씨앗도 심으시고 사랑의 씨앗도 심으시고 많은 씨앗을 심으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뿌렸던 씨앗들은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씨앗을 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아멘 감사 큐띠 365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로스알데 힐이라는 마을에 이 존이라는 우체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젊었을 때 매일 50마일의 거리를 오가면서 우편물을 배달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모래 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는 그런 황폐한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 인생도 이렇게 황폐한 길을 걷다가 끝나겠구나 그때 저는 이런 다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비록 내 인생이 황폐한 길을 걷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마음으로 일을 하자 아름답지 않다면 내가 아름답게 만들면 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주머니에 이 들꽃, 씨앗을 주머니에 놓고 다니면서 길가에 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서 이 존이 다녔던 그 일은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그런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존이 했던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오가면서 이 씨앗을 뿌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자 많은 꽃들을 피우게 되었고요 존뿐만 아니라 그곳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거 뭔가 큰 것을 해야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지만 작은 것을 나눠주고 베풀고 성김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눠주고 베풀고 성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또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만나는 이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황선욱 단임 목사님 우리 교단을 이끌어 가시는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귀한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매일같이 하나님 풍산은혜를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들님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글쓰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옵며 나라가 이마시옵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롱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아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단을 이끌어 가시는 이영원 대표 총회장님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황성욱 단임옥사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교지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송유사님들 계시는데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풍수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청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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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